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명언입니다. 지식을 통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겠죠? 포항 아이파크를 바라볼 때는 그런 상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항시 남구 5천억 용산을 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포항 아이파크 여러분의 내지 마련 도움이 대구경북아파트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포항 아이파크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5천억 용산을 리 360-13번지에 1144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모집공고는 지난 10월 29일에 이루어졌었고요. 청약 접수 일정은 11월 8일 특별공급 11월 9일 1순위 11월 10일 2순위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11월 16일 되겠네요. 7호 8사 101을 공급하고요. 8사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4년 6월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아이파크는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짓습니다. 좋은 브랜드라는 것은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이후로 포항 남구가 현재 졸동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5천읍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포항 아이파크가 위치한 남구 5천읍은 비귀재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포항 아이파크 위치하고 있는 5천읍 용산리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용산지구에 왔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냉천과 남포항 IC 그리고 큰 산업단지가 되겠죠. 일대의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항에서도 상당히 남쪽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보다도 더 아래에 있구요. 포항 아시나 포항역이 위치한 곳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죽도시장 인근과도 충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갈라놓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위와 아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구정리 원리 용덩리 문덩리 용산리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냉천을 좌우로 해서 강동과 강소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채워야 할 곳은 문덩과 용산이 되겠다 생각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근에 포항공항이 있다는 거 이동하기에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포항 3, 4단지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가 되겠구요. 나와서 신호등 한 번만 받으면 바로 포항아이파크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대략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천읍 안에서도 원동 라인과는 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힐스테이트 포항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죠.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산지구와 원문덕지구로 나뉘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산지구의 개발 계획이구요. 여기가 현재 보고 계시는 포항아이파크 1차구요. 그 아래로 아이파크 2차 그리고 태황아너스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덕지구도 이렇게 꽤 큰 규모로 개발을 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구요. 세대수로 놓고 보자면 포항아이파크 1144세대 포항아이파크 2차 1475세대 남포항태황아너스가 343세대 신문덕호월가 745세대 천마타운 1차 구축이지만 541세대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영상 초반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모여 살고 브랜드타운이 되고 인프라가 다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원동까지도 왔다갔다 하셔야 되는 불편은 일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2024년 3월에 아이파크 1차 북쪽으로 초등학교가 생길 예정입니다. 아이파크 1차와 남포항태황아너스는 초등학교가 인접한 학교가 되겠죠. 포항시 남구의 인구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남구는 현재 23만 위를 유지하고 있구요. 올해 들어서는 감소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경기와 좀 맞물리고 있다 생각이 들구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역시 5천읍의 인구 증감입니다. 다른 곳은 다 빨갛게 유출이 되고 있는 곳이 더 많은데 5천읍은 4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구요.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가까우면서 아파트 가격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천읍의 인구만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하자면 2017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피크를 찍고 19년 20년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임장을 다녀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 아쿠아 춘천 닭갈비가 꽤 맛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임장 가시면은 한번 드셔보시고 맛을 공유해주시면 다음번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영상 한번 보시면서 포항 아이파크의 청약 자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냉천을 따라 쭉 걸어가면 포항 아이파크 부지가 보입니다. 1차 2차 부지를 모두 합치면 상당히 거대한 규모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구요. 강세권이니까 강조망이 나오는 동호수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죠. 포항 아이파크는 비투기 가열지구 비청약 가열지역에 공급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구요. 5년간 투기 가열지구와 청약 가열지역에는 1순위 제한이 됩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이 되겠죠. 예비 당첨자는 40%를 뽑구요. 포항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무주택 구성원이 청약 가능합니다. 포항시 거주자가 우선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호제곱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구요. 8호제곱 초과는 추첨제 100%로 운영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 1년 이내 70% 1년 초과는 60%를 적용받는 점도 전매에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계약 및 중간전매도 전자수입인지를 전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5만원 해당되시겠습니다. 현장 영상의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용합니다. 주위에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실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구요. 향후 5천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포항 남구 핵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생각이 들구요. 원래 다 생애주기에 맞게 외곽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해서 핵심지로 들어가는 것이 실거주 갈아타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기를 보고 나니까 포항역 일대 2인지구 초곡지구 대련지구가 생각이 납니다. 포항역 일대의 발전과 남구 5천업의 발전 어느 쪽이 더 좋냐 나쁘냐를 따지지 않고 사이좋게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아이파크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층 이상 기준이구요. 발코니 약정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 되겠습니다. 전용 치료제곱은 3억 1,999만원이구요. 전용 8사는 3억 5,300만원 되겠습니다. 전용 101의 경우에는 4억 6,470만원이구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치료 당첨시 계약금 10% 3,199만원 8사 당첨시 계약금 10% 3,530만원 100일 당첨시 계약금 10% 4,647만원 되겠구요. 계약금 10%가 있으면 미래까지 바라보고 갈 수 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코니 부상에 중도금 무이자 좋은 옵션이죠. 미래를 향해 가져가기에는 더할라위 없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비교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접한 신축이죠. 신문덕 코아루입니다. 현재 8사 실거래가는 3억 중반 2억 후반 정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구요. 호가 기준으로 중층이 3억 천만원 저층이 2억 9천만원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래쪽으로 공인중개사 협회 매물에는 3억 중반 매물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은 그냥 꾸준하게 인플레이션 만큼 올랐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보면 최근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포항이 나옵니다. 8사기전으로 최고 호가는 3억 8천 9백 61만원 프리미엄 9천만원 부르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을 보시면 저층이 프리미엄 4천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구요. 중층 이상이면 3억 중반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포항 당시 청략 경쟁률입니다. 소형 평수는 미달이 났었구요. 8사의 경우에는 꽤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점도 63점 64점이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구요.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오고 관심이 높았으니까 프리미엄이 4천만원까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힐스테이트 포항은 작년 11월 30일에 분양 공고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분양가가 2억 9천이었으니까 돌아가서 생각해보더라도 아 꽤 저렴했네 생각이 드실겁니다. 힐스테이트 포항은 일대의 구축을 흡수할 수 있는 브랜드 차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옮겨붙을 수 있는 수요가 있을수록 신축에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포항 아이파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포항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힐스테이트 포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 심리의 거의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을 바라보고 정략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경북 포항의 가격 상승률과 현지의 심리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가 되겠죠. 입지가 좋고 미래가치가 높은 거 그것과 분양가는 따로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비싼 건 비싼 거죠. 싼 건 싼 거고 가치와 가격을 잘 맞게 비교할 수 있느냐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동과 남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서양에 가까운 남서와 남양에 가까운 남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84A 파란색입니다. 103동 요 라인은 조망이 잘 나오겠네요. 요렇게 설거지 조망도 확인이 가능하시겠고요. 대형평수의 경우에는 냉천 리버뷰가 나온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포항 2차 아이파크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단지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1동, 102동의 조망이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102동 끝라인은 나올 법도 합니다. 의외로 104동, 1호가 연구 조망이네요. 107동, 123호에서도 설거지 조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06동, 123호에서도 설거지 조망이 나오겠죠. 숨어있는 101동, 56호 라인에서는 리버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는 84A와 101이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네요.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필로티가 있는 호수가 있고요. 최고층은 29층이 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필로티가 꽤 좋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1층이 아니기 때문에 한층 위에 있어서 사생활은 보호할 수 있고 아이는 뛰어놀아도 되니까 말이죠. 어중간한 3층, 5층 이런 것보다는 필로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포항 아이파크에서 제공하는 조감도입니다. 아무래도 넓은 부지에 동간 간격 넓게 시원시원하게 뺄 수 있는 것은 포항 아이파크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옆쪽에 골프장이나 변전소 있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전탑 1개는 이설을 한다는 정보를 어디서 봤는데 변전소를 이설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청략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7호부터 보겠습니다. 총 169세대고요. 7호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현관 들어와서 방 두 개 현관 팬트리 확인이 되고요. 복도 팬트리는 없고 유상 옵션으로 주방 수납 강화형이나 알파룸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요 공간을 알파룸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수납 강화형으로 만들 것이냐 선택이죠. 저라면은 주방 수납 강화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넓은 거실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납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드레스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드레스룸은 좀 길게 나와있네요. 이렇게 단지 배치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8사 A입니다. 754세대 공급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 구조가 되겠고요. 방 2개 알파룸 드레스룸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도 7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주방 수납 강화형이 있죠. 알파룸 대신에 주방 수납 강화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난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느낌은 모델하우스를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8사 A니만큼 단지 배치도 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색깔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향 배치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8사 B입니다. 8사 B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 되겠고요. 여기는 주방 수납 강화형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좁게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알파룸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드레스룸도 8사 A의 것보다는 좀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단지 배치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사 C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고요. 아 8사 모두를 4베이 판상형으로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3세대 공급이 됩니다. 8사 B보다는 복도 팬트리가 조금 커진 느낌이긴 한데 역시 그냥 포기하고 알파룸을 가는 게 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사 A와 8사 B, C의 차이가 있다면 알파룸의 크기와 드레스룸의 크기가 되겠죠. 이 두 개가 어떤 넓이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집에 들어갔을 때 받는 느낌이 차이가 상당히 나게 됩니다. 다 같은 4베이 판상형이라도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8사 C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101동, 102동, 103동의 향이 고정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략적인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계산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입니다. 대형평수고요. 총 50세대에 공급이 되죠. 현재 알파룸과 팬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수납 강화형으로 이렇게 히든키친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주방을 넓게 하면서 수납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구성이니까 100일에서는 괜찮은 옵션인 것 같고요. 드레스룸 특화형을 선택할 것인지 선반이 많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공급은 어디에서나 부족하기 때문에 금액이 4억 중반이라도 101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거로 집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거거익선 101은 리버뷰가 나온다.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경부가파트가 바라보는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101, 84C, 84A, 84B, 7호 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형평수는 언제나 공독이 모자랍니다. 청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4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경쟁률이 얼마까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반전 포인트는 힐스테이트 포항에서 밀려나온 수요가 포항 아이파크를 선택할 것인가 되겠습니다. 포항 아이파크 1차의 결과가 아이파크 2차와 태황언어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위를 한 번 둘러보고 현재를 바라보면 이 가격이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시장성이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있는 곳에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시장 가치는 언제 생길까요? 모두가 먹고 살기 편해야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현재 시장성은 이 가격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시장성은 이 가격을 반영한다라고 봐야겠죠? 산업단지라고 하는 배우 수요가 있고 미래 확장성이 있는 포항 아이파크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적은 투자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실거주 입장에서는 용산지구가 산업단지로부터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는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세권이라는 점도 좋게 느껴졌고요. 제가 임장 갔던 날이 굉장히 가을 날씨여서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림 같죠? 한편 투자자 일장에서는 대련 2인 초곡지구의 발전 가능성과 문덕 용산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보셔야 될 겁니다. 어디가 더 확장성이 좋을지 더 빠르게 발전될지 사람들의 심리는 어디를 향하게 될지 비교해보시면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실 겁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우경부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대우경부 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우경부 부동산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영상 상세 정보란에 명시되어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을 담아 기원 드립니다.